반갑습니다. 2024년 3월 29일입니다. 오늘 V 검색식 또 성적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시면 장도 조금 안 좋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V 검색식의 특징, 너무너무 성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매일 거의 안 나오는 날도 한 번씩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포착이 되고요.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쓰신다면 그냥 매일 시장의 주도주, 진짜 이거 한미반도체 주도주, 피로틱스 주도주, 송호전자는 어제 주도주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V 검색식의 특징은 뭐냐면요. 한 번 받으면 평생을 씁니다. 평생. 너무너무 좋은 거죠. 그래서 고민하실 게 안 된다는 거. 이거는 정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 검색식으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정말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건지 어떤 종목을 살 건지 수동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검색식은요. 여러분들 아무런 계좌나 다 가능하시고 특히 키움증권, 일반증권 상관없이 모든 증권사가 다 가능하니까 한 번 받아서 쓰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주도주 부의 검색식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. 이 검색식을 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010-5757-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. 조건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010-5757-9542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한 번 받으면 평생 쓸 수가 있다는 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검색식 굉장히 좋습니다.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정말 이 종목을 갖다가 도저히 내가 찾아가지고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아이템이다.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는 10년 이상 만들어 놓은 거고요. 그리고 이 검색식을 여러분들께서 받아 놓으시면 내가 정말 정말 이 10년간의 노력을 나는 그냥 일순간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S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. S 검색식 쓰시는 분들은 서비스로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V 검색식 강력 추천드리고요. 010-5757-9542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